디젤 기관에 있어서 연료를 분사하는 분사 노즐은요.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개방형과 밀폐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개방형은 항상 구멍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. 보통 다 밀폐형을 쓰고 있는데 이 밀폐형에는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구멍형 그리고 핀틀형 그리고 스로틀형이 있는데 근래 사용하는 분사 노즐은 바로 핀틀형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여기에 따르는 장단점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